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모습 지루시 바라본 이었다 함께한 나들 모두가 헌숨 너만 같다니 곧 안나 나를 만난 모든 걸 맡기시라 내 모습도 송현대 더 나아지 않은 사람 왜 이리 아가졌나요 절망 처리 타신가요 왜 이리 아가온가요 돌릴 수 없는 사람 눈물이 흘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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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웠던 나를 만날 정념 속에 살아 기목은 더 날 떠나도 믿어준 한 사람 왜 이리 사라졌나요 눈을 망설인 탓인가요 왜 이리 하면 가요 돌릴 수 없는 세월에 눈물이 나요 눈물이 흘려 당신이 넌 살펴안 사랑 남이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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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